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말합니다. 음식 준비와 장거리 운전, 과음, 과식 등의 이유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명절 증후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시간이 지나거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지만,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절에는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말을 들었다면 빨리 있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출근 시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거나 퇴근 후 평소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보상 요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과를 시작할 때는 휴식에 익숙했던 두뇌가 일상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들을 먼저 처리하고 머리를 써야 하거나 중요한 일들은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다면 산책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도 좋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반신욕이나 찜질을 하면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지금, 가족 간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건네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